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이론을 한번 봐볼래요. 오늘 무효 취소할 차례니까. 여기 폐지수 한번 볼래요. 여기는 2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무효하고 취소는 반드시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 여기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예전에 무효 취소가 나올 때 박스형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유동적인 거 유동적이 아닌 거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써져 있지는 않아요. 무효하고 취소가 되는데 요 근래 무효하고 취소는 각각 한 문제씩 배정이 되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좀 닫아달라고요. 창문을 안 닫으면 이게 잘 안 돼서 무효하고 취소 두 가지 정도를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무효가 나오면 첫 번째는 일반 무효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하나가 일부 무효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가 하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면 매매대금 과다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나오는데 무효행위 추인인데 이 추인을 좀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를 같이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그거 이제 다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와 연관돼서 꼭 기억을 할 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의 추인이란 제도하고 이 추인 제도가 약간 쓰임새에 충돌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권대리, 무권이죠. 권한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병이란 사람 역시 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을이 행위를 할 때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라고 해요.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라고 이걸 뭐라고 하죠? 현명이라 그래요. 그럼 물어볼까요? 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명을 할 때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이라는 걸 알 수만 있도록 해주면 되는가요? 알 수만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현명을 할 때 반드시 대리권, 대리인이라고 표시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명시적, 묵시적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게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현명을 했습니다. 을은 갑에 집을 팔아먹는데 이 친구는 현명을 했느냐 안 해요. 안 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등기를 이전받아서 내 거야 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본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두 가지 사례를 한 거죠. 그럼 하나는 현명을 한 거고 하나는 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명을 했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삼아야 되죠? 뭘 근거로 삼아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현명을 했어요. 저는 갑에 든 을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안 줬습니다. 그렇죠? 이건 뭘로 가야 돼요? 135죠? 이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에 가서 이 친구가 집이 1억인데 얘가 3억의 매매가 됐다? 그럼 누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에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 자체가 추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추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유효의 소급화의 유효인 거예요? 이건 소급 유효가 되죠. 소급 유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가 아니고 얘는 소급 유효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얘는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했기 때문에 뭘 붙여준 거예요? 대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가 붙은다는 건 현명이 됐다는 말이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그럼 얘는 권리자가 없는 사람이 처분을 한 거죠. 의뢰한 사람이.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이거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이 추인 제도를 끄시보다가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 무효행위 추인, 즉 139조 무효행위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할 것이냐? 이게 충돌이 생긴 거야. 그럼 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 배운 거 해보면 이 친구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건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아니에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소급효가 있고 얘는 소급효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뭘 적용해?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야. 이 두 개가 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뭘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두 번 나왔어요. 이 시험은요. 기출이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어떤 걸로 가요? 이걸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무권리자의 본인 추인 제도를 적용해서 소급해서 계약을 유효한 걸로 다루는 거지. 새로운 계약으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둘 중에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나올 건데 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취소가 되려면 뭐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럼 취소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으로만 정해져 있지.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중에 제한능력자, 그다음에 차고,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강박이 있거든요. 그럼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은 운법으로 정해놓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 그럼 취소 사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미성년자입니다. 아니면 제한능력자, 아니면 차고입니다. 사기입니다. 강박을 당해서 행위를 했습니다. 취소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갑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갑과 을 사이의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그럽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 효력이 유효가요, 무효가요? 아니면 유효, 무효 둘 중에 하나겠네. 유효가요, 무효가요? 유효, 무효.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지금은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유효인데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 무효가 되죠. 그렇죠? 소금, 무효. 소금, 무효란 말이야. 그럼 지금은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소금, 무효 되죠. 그럼 지금 유동적이 확정적이에요. 이걸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그러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지금은 5월달이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된 이런 표현을 써요.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효과는 소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뭐가 돼요? 그러면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확정적 무효. 확정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라고 하죠. 그럼 확정 무효가 된 상태에서 139조. 이거 무효행위 추인 제도죠. 이게 무효행위 추인 제도. 무효가 됐으니까 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해가지고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면 지금은 유효예요. 그렇죠? 유효니까. 야, 나 취소 안 할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취소권의 포기라 그래요. 그럼 취소권이 포기되면 뭘로 바뀌는 거야?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지금 유동적 유효야.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취소를 안 한대요. 취소를 안 하면 뭘로 가는 거야? 이제는 확정적 유효.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착오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되면 소금 뭐가 돼? 무효. 그럼 소금 무효가 됐으니까 이젠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묻는다고.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위에 것보다 밑을 더 잘 냅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버렸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뭘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여기 두 개가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해요? 이건 초보 단계예요. 이제 그 문제가 응용되는 건 이 두 개가 같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걸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무효가, 일반 무효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동적 무효라는 파트가 들어오죠. 유동적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들어만 두세요.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효.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럼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행위는 본인한테 지금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는 있죠. 그럼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제우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멘트. 혹시 처음 질문했어도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질문이라고. 그렇죠? 효과가 다 달라요. 간단한 건 잠깐만요. 계속 소리가 들려서. 이게 민법이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어그드로 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넉넉하면 자제 설명해요. 그 배경까지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양이 많고 나가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이충구하고 나오고 봐요. 이충구하고 나오고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뭔가를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이행을 안 해요. 이행을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상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계약상의 책임이 바로 뭐예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판계에 300원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계약 맺었죠? 커피 안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근거가 뭐냐고. 손해배상 근거가. 채무불이행이잖아. 그렇죠? 계약이니까. 만약에 학원 학원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강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책임 물어야 되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럴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물을 때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싸워. 야, 내가 훔쳤다는 근거가 뭐야?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항상 싸울 때마다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100% 근거를 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무조건 근거를 대는 게 주한 포인트예요. 그 근거를 대려면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 욕과, 효과 중에서 요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충족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그럼 채무불행이 되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럼 나는 피해자야.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고. 너 나 쳐, 나 쳐. 그럼 내가 다치면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그러는 거야? 아니죠. 그냥 친 거죠. 그게 뭐야?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불법행위야. 그게. 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 불법행위, 교통사고는 불법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명칭 안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거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또 아까 불법행위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거. 부당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민법총칙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죠. 법률 규정은요. 법의 규정이지. 당사자 의사표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효과는 같아달라. 같아. 근거가 중요한 거지. 하나가 법률행위냐. 하나가 법률 규정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면 보통 불법행위. 당사자 법률행위면 채무불리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묵권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명이 자지우지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지 거래 뭐가 있어요? 허가. 허가인데 허가 받은 거예요? 안 받기 전이야? 받기 전이지.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쓰라. 올해 여러분들 무효 파트는 무조건 나오니까 한 문제가. 토지 거래가 3년 동안 나왔어요. 34회, 33회, 32회까지. 이거, 이거까지 시험에 계속 배정을 했어요. 3년간. 올해는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일반 무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35회가 이렇게. 이해 되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메가렌드에서 이번에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는 유동적 무효를 다 냈단 말이에요. 내용을 냈다고. 일반 무효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일반 무효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취소예요. 취소는 매년마다 나오는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취소거든요. 이 취소는 그냥 100%. 얘도 100%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얘도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취소의 취소권자가 누구냐. 요구부터 해가지고 상대방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추인이 들어오잖아요. 추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무추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법정 추인. 그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간. 여기까지. 그래서 요 취소는 기본적으로 전반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들이. 이게 이제 주가 되는데 내용만 잠깐 봐 볼게요. 쫄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민법 같은 경우. 쫄지만 않으면 실생활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 계약의 불성립. 여기 오셔야 되고. 오셨어요? 투, 투. 원 말고 투. 투. 자, 계약의 불성립 보인가요? 이거 내가 안 키워도 되겠죠? 이거. 이건 눈에 보일런가 모르겠네. 내가 이거 키우면. 나 기계를 잘못 만져가지고 가거든요. 가끔 가다가. 자, 여기. 계약의 불성이 보인가요? 성립이 안 된 거잖아. 성립이 안 된 거야.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혼인계약이 취소된대. 혼인계약을 무효로 한대. 야, 혼인계약이 착오라는 거야. 이게 돼요, 말이? 안 되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해제라든지 해지는 안 써도 되죠? 해지도 쓸까?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착오의 문제라든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불성립됐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거지. 이러이러한 걸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밑에. 자, 불성립 동그라미 쳐봐요. 불성립되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거 보이죠? 자,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이 안 된 거니까 이걸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매매계약 당사자의 사기로 당사자 사기라고 돼 있죠? 사기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뭣 때문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사기나 강박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아셨죠? 자, 무효라는 거 보이시죠? 무효도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기라든지 강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나온다, 손해배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가지고 취소할 때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화장품 선전할 때 그 정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인한도라면 사기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걸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은 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성립이 안 되면, 불성립되면. 그 다음에 이게 불성립이라는 전제예요. 불성립됐다라고 하는 거.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채무불행이라든지 담보 책임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채무불행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해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담보 책임은 해제가 되거나 또는 뭐예요? 이행, 손해배상, 대금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무효 취소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다. 이게 마치 되는 게 아니라 이 해제가 좀 많아지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